홍원선녀의 댄스 라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홍원선녀 릴레이 미니 콘서트입니다. 민주, 석영, 미아가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차가운 어둠지만 자물꽃처럼 느낌없이 사랑하는 너와요. 이어서 음악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매니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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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서 빛길 길을 보여줘 로맨틱한 느낌을 즐게 된다 감격적인 느낌을 즐게 된다 자, 여러분! 로맨틱한 느낌을 즐게 된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 for you! 안녕하세요, 고수네입니다! 여러분,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